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스마일티비 서유석티비입니다.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니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게 뭐 끊어서 전화 받으실때도 그래야 좋지. 빨간색만 떠야지. 어. 조금 해도 노란색만 따면 안돼. 짜장 위에 탕수육. 잠깐만. 탕수육 했고 또 먹고 싶은 사람. 또 먹고 싶은 사람. 좋아해요 짜장면 싫으면 너 잡채밥. 저기 뭐지? 볶음밥 해. 짜장면 좋아야 되네. 짜장면 난 짜장면을 잘 못먹어. 아 90분은 바꿔요. 너 뭐 시켰는데? 나 볶음밥. 아 볶음밥. 저도 볶음밥 주문해. 나를 가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하세요. 아 저 면 원래 안좋아. 볶음밥을 3개를 시켰어. 나도 면을 안좋아. 아 되게 많네. 좋다. 좋다. 아 여기 와서 보탑사로 돌렸다 갈까? 너무 그거 한대요? 너무 아깝지요? 네. 이까지 올기도 쉽지 않아요. 보탑사도 들리지만 보탑사 옆에 거기 저기 또 무슨 공원? 생태공원. 생태공원. 보탑사 가보셨어요? 네. 보탑사 이름은 안 들리지요? 그러면? 응. 그냥 바로 가시게?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체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